제가 여기서 올리게 되면 동취미인거죠. 이제 2호만이 남았다. 그 대신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 더 가까워야 돼요. 그렇습니다. 과연 2호의 까만 신발의 운명은?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최종 승리는 우리 다나씨입니다. 승리를 하신 우리 다나씨끼를 먼저 빌붓기하고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번하고 과감하게 2번 1번, 2번 잠시 후 빌붓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. 5번, 5번 바꿀 것이냐? 몇 것이냐? 기다리고 기다리자. 자택끼리는 시간이 나갔습니다. 천상지 더 그레이스에 우리 다나는 자택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자택을 지킬 것인지 결정의 시간이 됐습니다. 긴장된 순간 바꿀 것인가? 지킬 것인가? 지켰다? 아니 바꿨다? 자 이렇게 해서 바꾸셨어요? 얼마길래? 얼마를 쓰셨길래? 죄송해요. 바꾸셨기 때문에 두 분의 잔액이 서로 얼만지 바로 현장에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! 하나, 둘, 셋! 다나와 이루의 바뀐 잔액 6400원 대 7770원 잔액 구함으로 오히려 1370원 손해를 본 다나 이 점이 있습니다. 이야 이런 반정이 이야 대신이에요 대신이에요 여러분 와 미치겠어요 와 힘들게 중간점간 이겨놓고 이거는 이거 제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? 제가 쓴 거 아니에요? 제가 이렇게 안 썼을 리가 없어요 써놓고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이루씨 어떻게 보내시겠어요? 저 아주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전하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? 저는 무조건 굶겠습니다 너무 안쓰러워 어찌하니까 어떻게 하니 어찌하니까 너무 안쓰러워